이거 하면 안 좋아요. 잘 안 걸려요. 틀이 없잖아요. 없어요. 그거 안 붙잖아요. 아 권총만 돼요? 권총 산업. 수용하고 저격. 포식자 써야지. 포식자 쓰면 되네요. 단발, 단발총 된다 뭐 그런 거. 네네. 매직이 조금. 어디 갔어요? 다 죽었어요? 다 죽었어요. 그래도 우리 다 팔았네. 네네. 성공적. 나는 로고도 잡고. 아 로고 못 잡아서 아까 한 번 놓쳤어. 나 하나 잡아둔. 안 돼? 그냥 말함? 뭐지? 그거 말이. 신조어인가? 그냥 말함? 이거 뭐지? 아이고. 신조어. 신조어. 아 웃겨. 아 웃겨. 내가 더 동안 같다고 했는데. 아 미치겠다. 이 사람 얼굴 하면 다 봐야겠다. 이 사람 얼굴 누나는... 저 나 그게 동환이에요. 동환이... 동환이... 딱 봐도... 목소리보니까 딱 동환이 아니고만. 저 아직까지 담백하러 갔는데 일 좀 다 달라고 해요. 에이... 그냥 예의상 하는 걸 거야. 너무 늙어 보여가지고... 처집도 잡을 이렇게 해가지고... 오! 완전 제대로 잡았는데 초딩, 초딩? 아이고, 유치원생이 누구보고 초딩이래 여기 모여있네, 3명 술탄 한번 갈까요, 술탄? 어때요? 전방술탄? 갑시다, 딱 모여있다 잠깐만요 하나, 둘, 셋, 셋, 네네 에스님이 하나, 둘, 셋 해주세요 아, 그냥 빨리 던져요 또 터지게 생겼는데? 하나, 둘, 셋 에이, 터졌대 누가, 누가 삼강술탄 던졌어, 누구야? 누구야, 삼강술탄 누구냐고, 삼강술탄 삼강술탄, 호흡 삼강술탄, 거수 어, 여기 3명, 어, 나 죽어 나 여기 방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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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합격 네 렉 봐 우리 지금 양쪽으로 싸였는데? 여기 가시죠, 언니 여기 가시죠, 언니 여기 나가야 돼 양쪽으로 싸였어, 지금 가시죠, 한쪽으로 빠지시죠 렉 때문에 죽겠지 아, 렉 때문에 죽겠지 아, 렉 때문에 죽겠지 아, 렉 때문에 죽겠지 하나는 없 competence 다 나왔ữa rz ksi 도망갔어요 1렉 찍고 도망가기 도망가봐izations 한바리 잡고 도망가기 다 나 apologise 얘들아 그냥 가자 아니 근데 그거 누굽니까? 그 연기? 연기 수류탄 누굽니까 지금? 나같은데? 내가 쓴 것 같은데 내가 던진 것 같은데? 로드 떠서 로드. 이렇게 했잖아. 비디오 판도 필요 없다니까. 내가 한 것 같다니까. 아 이게 그게 아니구나. 로드가 뜬 거구나. 아 또 안 뛰어. 로딩도 로딩. 근데 어젯 쟤네도 로딩 걸리니까. 아마 그렇지 않네. 왜 이렇게 길어 로드가? 띄어지지가 않는다. 로드가 계속 로드야 지금. 됐어요 이제 됐어. 어 나 로드 계속 로드야 계속 로드야. 그러면 나 오자는 버리고 간다. 이제 풀렸네 이제. 완전 버리고 간다. 쫓아오지 않을까요? 아까 불트렛 하나 때문에. 쫓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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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쫓아. 아 추려가야 돼. 저 출혈 걸렸다. 티 안 돼. 이쪽으로 꺾어야겠다. 텔레포트 타시는 대로 가시죠. 4종 아시죠 다들? 넣어야 돼 너. 4종 텔레포트. 4종 텔레포트 타는 대로. 어쩔 수 없어. 나 추려 걸려가지고. 나한테 올 거야.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. 난리 달리면 풀릴 것 같은데. 나한테 올 수 있어. 15초. 15초에요. 난 44초인데. 아 대단하네. 어 지 쫓아온다. 쫓아와요. 어 쫓아왔어 우리. 지리님 우리 쫓아왔어. 그러면 비빌게요. 비빌게요. 쏘지 말고 비빌까? 여기 품 다음에. 품 다음에 나를 비비지. 6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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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오케이. 다 풀렸어요? 여기 뭐야. 지금 뭐였어. 빨리 뭐해요. 빨리 오시라고 해요. 그 렌즈 빨리. 거기 이 사람들. 아까라. 내가 왔어 나라. 이미 와있어. 아니 밖에 계시던데. 맞죠? S님. 아닙니까? 아니 내게 풀려야지 가지. 내 것도 안 풀렸는데 가면 뭐해요. 아니요. 내가 완전 풀렸어요. 풀렸죠? S님. 말해봐요 빨리. 그러니까 풀리고 나서 가야지. 거기를. 카톡 보내고 있던데. 하아. 영상 또 공개해야겠네. 영상 해. 영상 해. 내가 풀려야 가지. 아니 그러니까 내가 화면 풀렸다고요. 그러니까 풀리고서 간 거지. 그게 바로. 쓸만한 거지. 죽을 뻔했어? 죽을 뻔했어? 그러니까 영상으로 확인할지. 뭐고 됐어. 뭐고 됐어. 왜. 아 핀 채웠어. 근데 어차피 나도 죽겠다. 난 죽겠다. 왜냐면. 레드 핀이야. 아 진짜. 너무 겁나 맞네. 아직 메일 핀. 어. 다 흩어졌어. 뭐야 이거. 다 로그야. 다 로그야. 아 시험했어. 아. 어. 불찰해. 다는 소리 났는데. 나이스. 나이스. 어. 못 때리는데. 어. 오. 오. 여기서 어디 갔어요? 오. 벗고 있지? 못 봤어. 못 봤어. 헐서 붙이고. 어. 어떻게 어디가 있는데. 어떻게. 로그야 있는데. 누군지. 어. 불찰해. 내가 쟤를 쐈어 나는 걔 다 죽일 줄 알고 쏴 줄데 이게 아닌가봐 어디에서야 지금? 어 또 랭크 1이 돼버렸네 저희도가 어디를 하시네 여기 누드님 여기로 오세요 아 랭크 1이 돼버렸어 너네? 너네? 쏠타 바로 쏠타 오케이 가야겠는데요? 여기 바로 앞이 살아난 곳이라 가야겠네 나도 하나 쫓아가고 있어 아 근데 두 파티가 다 로그가 돼버렸네 아 근데 두 파티가 다 로그가 돼버렸네 빼주키겠다 오른쪽 꺾으시죠? 오른쪽 다른 애들이 원쪽으로 빠져나가는 애들이 있었어요? 로그 되니까 다 뿔뿔리만 드래곤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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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럴 수 밖에 없는게 두 파티가 로그가 돼버리니까 네네네네 네네네 모르는거 같은데 우리 팀이 아직까지 피해가 없는데 와 1랭 찍고 올라가서 풀고 아직도 1랭 찍고 내려와서 턱 맞았어 어 거리 차이 좀 나요 한 50m? 40m? 이 정도나는거 같은데 풀겠는데? 왼쪽으로 해서 주차장이 있었어 왼쪽 방에 아 쟤네네 약간 야구? 다 풀겠는데? 야구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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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뭘? 아 나는 아까 풀지 못했구나? 풀었나? 안 풀었나? 아니 아까 전에 안 풀고 나 계속 그 상태에서 싸웠던 것 같은데 안 풀렸으면 일행이 되어야 되잖아 아 맞나 맞나? 걔 죽은 거 맞아요? 아 맞네 맞네 죽었어 죽었어 우리 일행이 됐으니까 풀렸네 일단 메디킷 한 번 채우겠는데? 이게 뭐야? 일단 한 번 더 들어가야 돼 밖에 오래 있던 것 같아 이게 또 로그하고 있네 나 먹으러 나이스 음.. 이거.. 아 이게 만약에 그 방송을 하면 방송을 하면은 화면이 작아져요? 아냐 아냐 그거 다 채팅을 안 보면 돼요 이거 안 보면 화면이 똑같아? 해당도 똑같고? 아 그렇구나 트위치 아니요 그냥 PSN 그걸로 하면은 그러니까 뭐 지금 같은 경우는 한 명밖에 못 보거든요 이게 시연은 맞죠? 한 시간 제한이고 트위치라세요 스스로 트위치 하니까 되게 깔끔하게 잘 하던데 음.. 그러니까 이렇게 뭐 몇 명은 게임하고 몇 명은 보는 상황이 되면은 방송을 그걸로 하는 것도 괜찮다고 이게 끝나고 그거 알려주세요 이렇게ted? 그래도 이게曲이